무도인 그냥 니가 해 니가 하시라고 뭘 너 아나운서 공채 시즌이라 또 사상 까칠해진 거잖아 아니 뭐 당장 방송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게 어디 그렇게 쉬워 그잖아 이상 사내 아나운서 최혜라였습니다 이야 방송 진짜 잘하네 마이크를 착 잡는 순간 세상이 내 거였다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냐 그냥 한번 들이대 까짓 거 못 먹어도 고지 안 해 아 왜 돌놀이 하기 싫어 결과는 다 지들끼리 해먹는 거 어차피 나는 안 시켜줄 거 아 사람이 집하단에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잔말 말고 어디 사범전의 하나 알아봐 누가 나한테 배우겠어요 누가 아 사는 새끼야 이 여자친구 그 일을 속에 며칠 놓고 사냐 할 줄 아는 거라고 태권도 딱 하나밖에 없는 놈이 그거 때려치고 밥 벌어먹고 살기가 심나 너 발차기 하고 싶어 미치겠지 않아 돌려차기 하나로 대한민국 1대 먹던 놈이 진짜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